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무리 아니라니까. 우리 연진이 먹고 싶은 거 뭐든 말해봐. 그럼 나 회전 초밥 먹고 싶은데 사주면 안 돼? 그런 건 진작 말했어야지. 자존심 상할 일을 왜 만들어? 진짜? 짱 맛있다 내 편. 가자 얼른. 맛있겠다.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. 알았어? 알았어. 어서 먹어. 응. 뭐부터 시작해볼까? 흠흠. 노란 접시 2천 원, 초록 3천, 보라 5천, 하늘 7천. 빨강 만 원. 보라 하늘 빨강 만 조심하면 되겠구만. 역시 시작은 연어 지. 연어 좋지? 5천 원. 응. 젖는다 녹아. 자기도 얼른 먹어. 나 먹고 있어. 자기 많이 먹어. 응. 뭐 먹지? 아 빨강 접시 만 원? 에이 설마. 응. 이거 먹어야겠다. 맛있어 연진아? 응. 여기 맛집인 거 같아. 잠시 후. 와 나 오늘 진짜 잘 들어감. 응. 그러네. 이제 그만 먹을래? 몇 개 더 먹어볼까? 그래 잘 먹으니까 보기 좋다. 음. 뭐 먹지? 아 위기다. 빨간 접시 몰려온다. 만 원. 만 원. 만 원. 7천 원. 5천 원. 7천 원. 만 원. 만 원. 음. 역시 이거지. 으아. 자기야. 어? 이건 자기 막아. 왜 계란 초밥이랑 유부초밥만 먹어. 어. 나 원래 계란 초밥이랑 유부초밥 제일 좋아해. 그래도 이거 하나 먹어봐. 어 고마워. 이거 한 입에 만 원. 만 원이면 순대국밥이 한 그릇. 으. 맛있긴 겁네 맛있네. 안 되겠다. 단품 요리 하나 시키는 게 차라리 싸게 먹히겠어. 여기 우동 한 그릇 주세요. 음. 자기 우동 먹게. 어 국물이 땡기네. 자기도 같이 먹자. 으음. 노노. 나는 초밥집 오면 초밥만 공략해. 우동 잘못 먹었다가 헛 배불려. 하하하. 그렇지 그렇지. 잠시 후. 여기에 우동 나왔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슉 어. 슉 어. 슉 으. 슉 으. 음. 자기야. 어 배불러? 그게 아니라 저거. 저거 궁금하지 않아? 안 궁금해. 어 자기야. 어 자기 궁금해? 아주 잘 알아보셨습니다. 이 성게알은 초특급 럭셔리 성게알로써 하루 단 5접시만 판매하는 저희 가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메뉴입니다. 아무나 먹을 수 없고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귀하고 성스럽기까지 한 초밥이죠. 오늘은 운이 아주 좋게도 딱 한 접시 두실 수 있는데 어떻게? 준비해 드릴까요? 네. 망했다. 아쉽다. 오늘 딱 한 접시만 돼서. 다섯 접시 다 됐으면 내가 다 먹었을 텐데. 다섯 접시 다 먹는다는 소리 하고 있네. 왜 배불러? 아니 뭘 더 먹을까 하고. 안 되겠다. 탄산을 먹어야겠어. 자기 콜라 시켜줄까? 자기야. 어? 왜 그래? 탄산 먹으면 배불러. 하하 그렇지. 잠시 후. 음 마지막 접시였당. 다 먹었어? 응 배불러. 만족해? 응. 여기 계산 넣어 좀 주세요. 네 여기요. 삼십 칠만 이천 원. 이 정도면 적어도 1분에 120번 정도 누나를 굴렸다는 건데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? 이것도 좀 봐주세요.